안녕하세요. 차가족팀의 이예주입니다. 오늘 제가 사람들이 불러야 하는 데를 대릴로 대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좀 이런데에서는 이게 바기가 막 견제를 하죠. 이걸로 빠지는 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쪽으로 쓰고 이쪽으로 이렇게 피해주고 그 몸 이렇게 준비합니다. 이거 발리면 잡을 수 있어요. 와 잡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아깝죠. 저는 궁이 저절로 차고 쟤 이미 궁을 써버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그럼 진짜 몰렸죠. 이름으로 양각 잡혔죠. 아 잠깐만 다시 갑니다. 다시 갑니다. 왜 다시 시작하냐고 이거. 지금 궁이 저절로 차요. 그러므로 오 다이너 막 오는데 일상하죠. 오 이거 뭔데요 진짜. 야 이거 피해줘? 아! 야 너 다이너! 다이너군요. 계속 7위만 하죠. 7위 7위. 근데 좋긴 하네요. 행운의 7. 그럼 이번 판은 1등한다는 뜻! 이번 판은 1등한다는 뜻이죠. 이번 판은 1등한다는 뜻이죠. 이거 자 제가 그럼 첫 판은 1등한다리한다는 뜻입니다. 2등한 선수 또 8등한 선수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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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